잠깐만 잠시만 땡 꼭 안아줘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게는 전부야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들려줄게 가장 깊은 마음까지 조금 기다려 나를 보는 날까지 네,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으러 온 준비 책을 읽기 다 했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송하니 남은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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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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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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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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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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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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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